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구원을 얻는 자가 되자 구원을 얻는 자가 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라틴어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란 뜻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코람은 앞에서라는 의미고 데오는 데오스 하나님이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정입니다 인간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어느 사람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하루 24시간 안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색깔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쩌면 달라도 그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신기하기만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다양성을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 대 속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도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행동하는 것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회기라 된 것을 강요받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군에 입대한 장병들이 똑같은 군복을 입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숙소에서 생활해야 하는 것처럼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음식을 먹으며 같은 장소에서 살아야만 멋진 삶을 사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들이 남편에게 짓는 잘못 가운데 하나가 이웃집 저 아줌마는 남편이 루이비 똥을 사줬다는데 나는 똥도 없냐 자꾸 어떤 세상적인 걸 기준으로 자꾸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죠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명품 가방이 몇백만 원씩 합니다 그런 가방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명품이 한 사람의 인격을 대신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비싼 옷을 입고 비싼 가방을 가지고 있다고 내 인격도 명품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가지고 있다고 그 사람의 삶이 명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릇된 인식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장에서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면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 거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이 질문에 관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과연 무엇이 유익합니까 돈 좀 더 벌겠다고 정신없이 앞만 보고 살아가고 가족은 생각지도 않고 혼자서 그냥 동분소주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좀 애들하고 같이 좀 있으라고 이러면 다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근데 가족은 인정을 하지 않거든요 좀 더 적게 벌더라도 가족과 함께하고 가족과 이야기하고 가족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행복은 나와 먼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행복을 누려야 하는데 아직 뭔가 부족해서 행복할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아니 아직 내 삶이 행복하기에는 턱없이 형편이 없다고 자신의 삶과 형편을 깎아내래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제 대답이 이러셨잖아 불행하구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기 바래요 아주 미치도록 행복하시기 바래요 사랑하는 성들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절대로 미루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행복은 내일로 미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남부연예 목회자 그 체육대를 이제 모건대학교에서 했습니다마는 그 지방 목사님 한 분이 아주 건강을 위해서 커피도 안 먹고 하여간 몸에 해롭다는 것은 다 안 먹었다는 거야 훌륭하죠? 아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뇌출혈이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 서울대 가가지고 이제 그 수술을 받고 이제 이렇게 회복이 되셨습니다마는 아 이번엔 또 간의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서 그 목사님 하는 말이 아주 이 달관한 그 외 그런 분들 있죠 달관한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목사님 제가 그렇게 살았는데 소용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커피도 먹고 하여간 먹고 싶은 건 다 먹습니다 지금 저희 아내는 이 소리를 너무 싫어합니다 커피 끊어라 커피 끊어라 주문을 하고 있는데 아 이건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행복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행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행복하게 생겼어 왜 자꾸 미룹니까? 행복은 지금 누리는 것이고 오늘 이 하루에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또 이렇게 날씨가 좀 더워졌다고 우리 예배부 부장님이 또 우리 전도사님한테 얘기해서 올해 처음 에어컨을 가동했어요 시원하죠? 야 이런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행복은 지금 느끼고 지금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셀름 그리는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란 그의 책에서 가까이 있는 행복을 감지할 수 있도록 행복 안테나를 세우는 기술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은 행복한 테나를 세우고 계십니까? 우리가 와이파이를 쓰려고 해도 와이파이 있는 데다 갖다 맞추잖아요 비밀번호 기록하고 안셀름 그린의 글에서 좋은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얼마 동안 살지 알 수 없으며 어떤 삶이 허락되어 있는지 신의 뜻을 헤아릴 수 없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을 활짝 열고 넓은 마음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다 삶의 목표는 가능한 한 많은 일을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삶 그 자체를 사는 데 있다 따라서 삶이란 많이 체험하고 노동 후에 즐기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순간을 사는 것이며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르는데 그 의미가 있다 현존하는 것을 인지하고 삶의 비밀을 발견하는 것이 진정한 삶이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을 내려놓고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받아들여라 순간을 자유롭게 살고 당신을 억누르는 속박에서 자유로워져라 지금 이 순간을 실컷 맛보라 시일과 아멘하기는 우리가 처음이야 얼마나 공감이 되는 글입니까 사람은 자신이 얼마 동안 살지 알 수 없어요 얼마나 오래 사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느냐 이런 것은 우리 삶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거든요 그런데요 저도 인생을 그래서 좀 살았잖아요 그렇죠? 살아보니까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신이 자신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재진이 넌 괜찮아 아 괜찮아 너 잘 살고 있어 자신을 인정해 주라고 가슴에 손 한번 대봐요 이렇게 대봐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신의 이름을 불러갑니다 재진아 너 참 괜찮다 한번 해봐 시작 여러분이 재진이라면 어떻게 해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불러야지 다시 시작 재진아 너 참 괜찮다 멋져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다가 보면 오버액션을 하는 거예요 할리우드 액션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쓸모없는 것들에 붙잡혀 삶의 소중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죠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이 다 쓰지도 못할 물욕에 빠져 살아갑니다 여러분 먹고 살만하면 이제 인생을 좀 즐기면서 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쓸 줄 알고 이웃을 위해서도 쓸 줄 알고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쓸 줄 아는 인생이 되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임 목사가 임종예배 이렇게 딱 갔을 때 장례할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 쓰고 죽으라고 이제 화면을 안 해 아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수한 얘기 같지만 뼈 있는 말이에요 유산 남겨줘가지고 자식이 안 싸우는 걸 내가 본 적이 없다니까 아주 왼수가 돼버려요 왼수가 그러니까 고민되시는 분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다 해결해 드릴게요 장례 비용 남겨놓고 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쓸게요 걱정하지 마 얼굴 봐 잘 쓰게 생겼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명예옥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얻는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에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죠 왼수 같은 남편도요 그래도 같이 살 때가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아마 남편이 돌아가신 분들 다 느낄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요 바가지 맨날 긁는 아내가 있을 때가 그래도 행복한 거라고요 우리는 이 소중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늘 강산만 바라보는 거예요 행복이 언제야구나 마치 네이크로바를 찾아가듯이 그런 인생을 살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입니다 그러니 가는 세월을 잡을 수 없고 오는 세월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어진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변해요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부치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여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은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이라 아멘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머리를 꾸미는 일 액세서리를 하는 일 옷을 차려입는 일과 같은 거치장을 하는 일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오히려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정하도록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좋다는 것은 외적인 모습에 나타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의 속이 무엇으로 차 있느냐 그러면서 베드로 전서 3장 13절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아멘 물론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선한 일은 하나님 앞에서의 코란데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옳은 일을 함으로 고난을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바른 삶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지고 삽니까? 광야에서 사는 길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영원한 가이드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을 놓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오른손 봐봐요 하나님의 손 잡고 있는지 지금 막 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꼭 잡아보세요 하나님의 손 꼭 잡아봐요 절대 놓지 마셔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의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절대 두려우면 안 돼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의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근심하는 것을 근심한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 코로나를 왜 우리가 무서워했죠 코로나를 무서워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느 한 사람이 코로나에 걸려있으면 그 바이러스가 주변 사람들을 다 코로나에 전염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 천국에 살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의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문화는 우리에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여기 성공하는 길이 있어 아이고 하나님? 야 하나님 없어 나만 따라와 마치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던 것처럼 육신의 종욕과 안목의 종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미혹한단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마귀의 미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거죠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 맛을 내고 빛을 비춰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과 16절에서 우리가 쉽지 않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하고 있어요 명심해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들은 안셀렘 그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잘 들으세요 마음을 활짝 열고 넓은 마음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마음을 어떻게 알고 활짝 열고 어떤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번에 박선혜 전사님 초청 특별 방송을 통해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아무리 소낙비가 쏟아져도요 잘 보세요 아무리 소낙비가 쏟아져도 그릇을 뒤집어 놓으면 물은 당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넓은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은혜의 담비를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기를 착정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2002년 월드컵 때 박지성이가 포르투갈하고 경기해서 골키퍼 다리 사이로 골 넣고 누구한테 가서 안겼어? 히딩크한테 안겼다고 박항수한테 안겼으면 에이토버 못 간 거야 누구한테 안기느냐가 중요한 게 누구한테 여러분 누구한테 안길 거야? 아멘! 대답만 잘하지 말고 그러시길 바라요 안기는 사람이 책임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마음속에 그리소만 거룩한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에 관해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해 둬야 돼요 그들에게 공손하고 친절한 태도로 그것을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늘 바르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디 가요? 우째 이리 대답이 시원찮아 예수 믿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믿고 천국 간다면 여러분 자식이 예수 안 믿고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 안 믿고 여러분 형제 자매가 예수 안 믿어요 어디 가요? 그러면 지옥 갑니다 왜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자를 예수 믿겠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저희 집이 삼남이녀입니다 누님 두 분 계시고 형님 있고 아래 동생 있어요 남동생 삼형제 가운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그래도 제가 작은 키는 아닌데 제가 180이잖아요 삼형제 가운데 제가 가운데 끼워가지고 못 컸어 난 그래도 둘째를 좋아해 그리고 공부도 이런 부분을 보면 안 해서 그렇지 사실은 형이나 동생이 더 이렇게 좀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하여간 하려고 한 거예요 하려고 그냥 하려고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중요한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러면 그리스 안에서 선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을 헐뜯는 사람들이 도리어 부끄러움을 느낄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삶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해두라는 베드로의 권면에 귀 기울여야 돼 어느 날 친구가 야 너 그 일요일마다 어디 가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오글컨이 때가 왔구나 복음을 전하는 게 나 있잖아 예수 믿잖아 나 예수 믿어서 하나님 백성 됐다 야 너도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너도 예수 믿어야 돼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 그런 좋은 기회에 이런 문제 있는 남편들이 있어요 야 말도 말아라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마누라에게 끌려다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 전서 3장 16절에서 그리스 안에 있는 우리의 선행을 욕해낸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질 때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구별된 삶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선을 행하였는데 고난을 받으면 어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내 삶에 다가오는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래 복귀하면서 보면 왜 성도들이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것을 뛰어왔느냐 저는 그걸 알아요 단임 목사도요 성도들한테 욕 안 먹으려면 아무것도 안 하면 돼 아무것도 그냥 신박만 하고 그냥 비가 새든 말든 장로님들이 알아서 하겠지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그런데 단임 목사가 이건 무슨 리모델링에 원암 맺힌 사람처럼 그냥 뭐 카고리잖아 뒤에서 궁시롱 궁시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떤 책임을 맡아서 일을 하면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태도를 갖게 되길 바라요 눈깔 사탕이라도 하나 사주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냐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장로님이 하시네 권사님이 하시네 내가 기도로 도울게 이렇게 하시기 바래요 우째 아멘을 안 해 지금 궁시롱 거리는 것만 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받아가지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전서 3장 18절에서 예수 그리소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베드로는 전하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소께서도 죄를 사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못하죠 하지만 베드로는 의인이신 예수님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이후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이거였어요 성전의 상황을 보면서 이 성전을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고 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해봐라 내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막 믿음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 간이 커지면 못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술 취한 사람 봤어요? 전봇대하고도 싸우잖아 지구를 들었다 내렸다 한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시면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 받아서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뭐라고 떠들더라도 거기에 시험 들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궁시롱거리는 인생이 되지 말고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이에요 디모드 전서 2장 4절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에 놀라운 은총을 거부하고 있어요 베드로 전서 3장 20절은요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줍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오래전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방주를 다 짓기까지 오랫동안 그들의 악한 행동을 참으셨습니다 그 홍수에서는 오직 8명만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노아가 방주를 하루 이틀에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70년 혹은 120년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부터 16절을 보시면 방주의 길이가 300규빗 135m예요 폭이 50규빗 22.5m입니다 높이가 30규빗 13.5m입니다 축구장보다 길고 폭은 약간 좁은 넓이 3층으로 방주는 통상적인 배가 아니라 바지선 형태의 선박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대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기간이 70년이든 120년이든 절대 짧지 않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고생고생해서 방주를 만든 이유는 하나님의 물의 심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두렵고 떨리는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방주로 들어오라고 강력하게 전했을 겁니다 이보게 하나님의 물의 심판이 가까워왔네 이 방주로 들어와야만 사네 아마 그가 정말 이웃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의 증언처럼 방주에서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 뿐이니 겨우 몇 명이었다고요? 여덟 명 뿐이었습니다 한자어 배선자를 살펴보면 배주자에다가 여덟팔자에다가 입구자입니다 한자어에도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여덟 명이라고 나온다고요 배선자 이제 우리는 자기 삶을 점검해야 돼요 나는 방주 안에 있는가? 방주 밖에 있는가? 나는 주님 안에 살고 있는가? 주님 밖에서 살고 있는가?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가? 4장 12절에서 베드로는 이 세상에서 구원을 얻을 이름을 오직 예수 그리스뿐임을 전해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므로 구원의 길을 알고 구원의 진리를 알고 구원의 생명을 아는 자로서 이제 우리는 그 길을 전하고 그 진리를 전하고 그 생명을 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부부님이 구원받으시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고 이웃이 구원받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리스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이제 우리 마음에 그리스를 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 때문에 산다 한 번 더요 나는 그 예수님 때문에 산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의 정신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함으로 천성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가슴에 손 얻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 안 앞에서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아가 70년에서 120년에 걸쳐 방조를 만들었음에도 그 큰 방조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노아의 8식구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과연 우리가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입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척하는 사람입니까?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되게 하시고 우리 주연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전하는 복음의 파수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